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산너미 목장에 처음 가봤습니다 사이트가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는거라 아침 일찍부터 나왔는데 다행히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네요 소나무가 있어 그늘이 있고 뷰도 적당히 좋으면서 편의시설과도 멀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경사가 있는데 괜찮은데? 지금 좀 땡겨야 되나? 원래 이렇게 위로 올라가 아 여기 붙는데 어? 어? 앞에서? 왜? 성사가 있잖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여기가 있어서 찰 때 저쪽이 침대인데 그럼 어떡해 텐트치 시켜? 여기다 쳐? 응 어? 부렸네 아아아 아 possa쟎어 에이 아 아 아 아 이게 자석처럼 쏙 잘 들어가면 왜 안들어가? 야 너 어 뭐야? 뭐 들어갔어? 간다? 어 내 안을 붙여 나이스 여긴 어디? 어떨까? 나와봐 와 이거 이렇게 힘든지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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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사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있어 라면 먹고싶어 라면 먹고싶어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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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이구 아이고 좀 봐라 아이고 엄청 많던데 사이즈 어떻게 딱 맞는거 샀는데 입실시간이 다른곳에 비해 빠르다보니 처음으로 제때 점심을 먹었습니다 첫날 점심은 순두부 열라면을 만들었어요 안팎에 비해 어이구 아이고 아 아 아 아 치즈같이 아 아 고춧가루 오빠 라면집을 많이 했어 라면집? 순두부 열라면 봐라 3개 끓고 그리다 그래 먹고 한숨 자자 순두랑 먹어봐 아니 차가 보고 올라가면 소리가 나지 않아 응 야 빡 드셔보세요 김치가 있으면 좋은데 김치가 없으니까 진짜 아쉽다 집에 김치가 없어서 매점에 있으면 사려고 했는데 매점에도 김치가 없네요 맛있지 나 잠이 엄청 부을 것 같아 맛있다 좀 돌아다녀야 되겠다 내일 육심마저기 가볼까? 생일선물로 받은 화목난로입니다 처음 써보는 화목난로라 엄청 써보고 싶었는데 저희 커플이 나란히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많이 미뤄졌어요 Licht기 allies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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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축 계란물 고구마 고추 고구마 아 근데 뭐 말을 해. 위치가 되게 불편해. 내가 가야 될 것 같아. 첫 저녁은 오랜만에 소곱창 구이를 준비했습니다. 식빵도 있어야 하는데 식빵은 기름을 먹으라고 가운데에다 넣습니다. 계란을 먹으면 식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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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빵이 되어 있습니다. 식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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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빵이 되었습니다. 진짜 내고 왔다 오빠 이거 불 찌릴 수 있어? 그래 이거 왜 맛있어? 이거 톡 쏘는 느린 말이야 너무 맛있어 마시기 때문에 잘 안 나 그냥 먹어도 맛있어 오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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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우리 소금을 뿌려야겠다. 맛있다. 치? 솔직히. 머물만 먹기. 퇴근 먹이는 지금 오잖아. 간장 귀엽죠? 진짜 맛있게 먹기. 고춧가루 막걸리 되게 귀엽게 생겼어 맛있을까? 이렇게 많아? 몰라 그냥 있길래 그냥 특이해서 사봤는데 한 잔 먹고 하자 사과 향이 난다 이상한 사과 향이 아니라 맛있네 이제 조금 느끼하기 시작해 네 네 네 네 네 네 뭐지? respected 후 JUDY 경사람들 온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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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씻고 욕심 마지기 트레킹을 다녀왔습니다 나무와 풀들이 조금 더 초록초록하면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와봐야겠어요 과멀아기 두 마리도 있어 어디? 지금 치는데? 뜨거워 그치 맛있겠다 달래 달래 콧나물 봐봐 이런 것만 맛있나봐 달래장 비벼 맛있지 첨소스 왜 안 끓여? 같이 넣고 끓이려고 그랬지? 응? 같이 넣고 끓이려고 그랬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더 많은 것 같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엄청 꾸덕하네? 엄청 꾸덕하네? 좀 해놓고 멈춘 다음에 더 많은 것 같아 그럼 되지 우루에 물 추도루 이거? 응 되긴 하네 치킨 만두가 맞아, 튀겨도 되는 거 같아. 괜찮아. 어묵 국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는째면 사올 거야. 그렇지. 맛있지? 응. 만두. 미쳤어. 수질 안에서 꽂혀서. 두꺼운 날. 통과 후추. 비같은 후추. 입장에 고추. bronx이. 시원한 미친 후추를 다녀오. 고춧가루 밥 먹을까? 네? 완전히 버티픽 상태야. 여덟시네 벌써? 어, 지금 아직 못 먹을 것 같아. 둘째 날 저녁은 양갈비와 프렌치렉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진한 마늘향과 버터향이 매력적인 마늘밥을 만들었습니다. 간을 한번 봐봐요. 간이? 응. 버터가 살짝 간이 있을텐데. 많이 와야겠다. 여기 타지 않을까? 아니. 먹기 전에 저기다 올려서 먹자. 뭐지? 어떻게 구워야 되지? 다 구워야 돼? 다 구워 한꺼번에? 어. 다 구워? 한꺼번에? 계란에트문에 masa을 넣어주고 계란에 익힌 горley 계란에 다û서 계란에 흰색을 찍어 계란에 후다 마지막에... 이리로 붙었다 토마토 토마토가 되게 시큼해 그지? 나 안 먹어 토마토 배고파 대파 머리 뼈 소금 잠이 전체준 다음날도 또는 도래 exchanged 도래서 unächst 싱싱한 도래 다음날 진짜 신나게 있던 촌촌 아저씨는 어디에다가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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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cry